그 등을 기대는 쪽이 북향이 아니게끔 걸어놓을 수 있는 액자, 그림 이런 거는 화려한 꽃이 만개했다든가 가족사님 위에 인물화를 거는 거는 조금 반대를 합니다 육아를 위해서 또 거실에서 노는 아이를 보게끔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통유리로 약간의 필터링이 들어가거나 커튼으로 살짝 한번 가려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눈꽃마니아입니다 오늘은 거실의 풍수지리 인테리어에 대해서 서술하겠습니다 현관문을 통과하고 중문을 통과해서 지방을 안 보이게 하고 화장실을 안 보이게 해서 거실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거실에 통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창은 동남향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 퍼펙트하고 예를 들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약간 동서쪽이나 동북향으로 약간 기울었을 때는 요즘은 창을 하나 더 내잖아요 꼭 무슨 액자를 보는 것처럼 그 창의 위치를 동남쪽에 가깝게 또 하나를 뚫었을 때 뷰도 좋고 개방감도 커지면서 훨씬 더 넓어 보이겠죠 그리고 충분히 햇볕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진행한 것까지는 퍼펙트해 근데 소파나 TV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앉느냐가 또 다르죠 소파에 앉게 되면 거기가 이제 벽면 쪽에 소파가 붙죠 그리고 등을 기대잖아요 소파라고 가성을 했을 때 그 등을 기대는 쪽이 북향이 아니게끔 북쪽의 기운은 옛날부터 뭡니까? 왕실에서도 그렇지만 유배를 당하거나 역적으로 물렸을 때는 북문을 통과하게 하듯이 그래서 그 모양을 유지하려니까 아 난 안 되는데 우리 소파는 북쪽에 있어 그러면 벽면에서 살짝 한 10cm 정도 띄워지는 센스 자 그 다음이 소파 뒷면이나 TV가 있는 곳이나 다른 쪽 측면의 벽면에 인테리어를 장착해야지 또 집이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걸어놓을 수 있는 액자, 그림 이런 거는 화려한 꽃이 만개했다든가 인테리어가 무조건 모던하거나 앤틱하지는 않잖아 클래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유럽풍, 젠 스타일 완전히 한국풍의 고가구 라인이 된다면 가구의 느낌과 집안의 느낌이 어우러지는 그림을 놓는 게 센스겠지 근데 집안에 좀 어른들이 아프다 뭔가 우리 집안 식구들은 허약 체질이다 이랬을 때는 그곳의 그림이 남을 추구합니다 원래 이회수의 소설에도 나오듯이 도사나 기인들이 옛날에 선물을 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난을 많이 쳤던 이유는 그 난의 향기가 아픈 사람의 몸을 치유한다는 썰이 있어 인물화를 피한 가족사진 이외에 인물화를 거는 조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명한 아예 명품 오리지널 정물화나 이런 수채화, 유화, 풍경화를 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에 앉아서도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정면을 보든 주방이 바로 보이는 거는 안 좋아요 입구에서부터 주방은 좀 안 보이게 하고 거실에 손님이 앉았을 때도 주방이 정면으로 보이는 거를 조금 커버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요즘 모던한 집들의 분위기는 카페 분위기가 나게 바텐더의 느낌으로 11자형의 주방과 설거지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서 또 거실에서 노는 아이를 보게끔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통요리로 약간의 필터링이 들어가거나 커튼으로 살짝 한번 가려주는 센스 아니 선생님 우리 주방에서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또 이사 가요 쉿 뭐든지 잘못됐다고 이사를 가면 평생 내내 이동수 떠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가볍게 돈을 적게 들이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건 다른 조형물을 살짝 설치하거나 주방도 어떤 열리고 닫힐 수 있는 중문을 설치하는 센스 그것도 좀 돈이 들어가 근데 부자는 되고 싶잖아 우리가 간지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지 그럴 때는 커튼을 살짝 레이스 커튼이나 여름에 하늘하늘한 유럽풍의 반투명한 그냥 무지 하얀색 그 천을 내렸을 때 열었다 다닫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 효과를 그러니까 다 가리면 답답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거나 한쪽 측면만 가렸다가 열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상 주방과 거실을 바람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냄새나 다른 더러운 기운 부정한 기운 음의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창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꼭꼭 닫아서 난방에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창틀도 두껍게 나오고 아주 좋게 나오는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창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아도 괜찮아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로 환기가 될 수 있고 맞바람이 치는 거야 그래서 통풍이 되는 창을 하나 뚫어 놓는 센스 화덕의 위치는 역시나 거실에서 그 화덕이 잘 안 보이게끔 그쪽으로 다른 조형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얼마든지 작은 화분이나 요런 걸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이 자기 악의 위치만 잘 잡아도 그래도 50%는 터져내서 먹고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자 꽃님들 궁금한 거 재미있게 이해력 있게 잘 설명 들으셨나요? 이미 년 한 해 어렵게 넘어왔던 수많은 우리 꽃님들 개미 년에는 정말로 멋지게 빠샤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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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세요